앞에 근데 저 헬기 있는데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타요! 헬기를 타라고? 응 어? 야 나 죽었는데? 어? 야 나 죽었는데?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 나온 듀오맵 리뷰를 할 거예요 1 곱하기 1? 32명이 하는 헤이븐이라는 맵이 나왔대요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 고고고 완전 기대가 된다 아니 이게 뭐야? 약간 도시맵이라고 하더니 영화 속 한 장면 같잖아 빨리 해보고 싶은걸? GTA 같은 느낌도 좀 난다 언니가 제일 영원없어 헬기가 파라모에서 봤던 새로운 헬기네요 어디로 가볼까요? 제일 한가운데 영화 읽어 달라고 스틸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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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나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네 총 가지고 들어갈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내가 쏘는 총은 왜 다 처창에 박히지? 자, 듀오 헤이븐으로 떠나보겠습니다! 고고고! 제일 높은 건물로 가보자고? 그것도 좋다!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. 엘리베이터도 있어! 눌러지진 않아. 막하산 가방! 이거 타고 옥상가서 뛰어내려볼까? 이거 타고 옥상가서 뛰어내려볼까?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! 하이 하이! 어디 가실? 편지자님이 가요. 안 남았네! 나는 뭔가 여기 창고 같은데 가고 싶은데? 가야겠다. 오케이. 어, 뭐야. 낙하산 빨리 펴지네. 응! 맵이 1등 뽑아 길이야. 앞에 근데 저 헬기 있는데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타요! 헬기를 타라고? 응. 어! 야! 나 죽었는데? 어! 야! 나 죽었는데? 어! 야! 나 죽었는데? 이게? 이게 영어가 뭐라 불러있지? 인두스트리... 파크? 왜 그렇게 웃어? 야! 왜 그렇게 웃어? 일단 편집 읽어보자 어? 뭐야? 나 내려야 되는데? 편집 읽어보라고! 인두스트리얼 파크 인두스트리얼 파크 같이 다녀야겠다 벌써? 오! 나 쏴! 차온다! 오! 나 쏴! 오! 나 쏴! 오! 나 쏴! 오! 나 쏴! 일로 오는데? 나도 췄네? 아야야 아 편집 이렇게 사가지고 야! 나 죽을 때까지 안가라? 아!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와요? 하하 아니 나 쟤가 나 쳐다보길래 장난치는 줄 알았어 사람이 차 버전으로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와 깜짝이야 오케이 좀 어디 가봅시다 이제 보급을 먹어야 유학학기 나올 것 같거든요? 뭐? 빨간색 연기 나오는 걸 찾아서 그... 커머시기 죽이고 한번 가보시죠 그 오케이 여기 봐! 여기 엄청 맛있음 맛있다고? 아니! 아 오케이 아저씨 저 뭐 온다! 어디? 저 아저씨! 저 아저씨! 빨리 가야 돼요! 어 갑니다! 가는 중 가는 중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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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만 먹어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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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사이로? 이거 편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봐요 엘리베이터? 응 응 아 이 모르다네 어 안 오는데요? 근데 커맨더가 세다는데?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일반 복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 여기 있다고? 여기 커맨더 있다는 말도 있었네? 저 빨간색 불빛 깜박거리는 건 뭐예요? 그 무서운 거 그지 빼고 갑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기 애들 많이 떨어지는데? 나 싸이가 컴온 죽여버려 조심 어! 파란색 불빛 나왔네 여기 맞네 어 그러네 처음 여기 들어 내렸으면 깨내뻔했네 문 열어야?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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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욕하시면 안 되죠 그 자네 오케이 오케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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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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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핵쌍인데? 이렇게 죽은 줄 하고 안쌌는 데 시작이 안 나보다 엉! 엉! 헉! 아! 아! 샘죽기라 그러나? 나 죽이고 바로 펜치해 주는 거 봐 이거 좋은 방법이 있네 밖에서 총 쏘니까 애들이 나오네 아! 분명요 밖에서 유인하면 되겠네 다시 갑시다 나오는 거 절까? 시립 야구님 쿠팡 에드 벌룬 열 일기에 감사합니다 해놨어요? 나올 때까지 쏘지 마. 죽으면 안 돼. 날 쏴야지 왜 저기 먼저 쏘냐? 계속 나올 텐데. 두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한 명 더 있어. 아까 두 명인 줄 알고 죽이고 들어갔는데. 문 닫았어. 나 피 좀 피 좀 피 좀. 우와 열쇠다. 어 우리 오나 봐. 뒤에 발소리. 발소리. 있다. 아 괜히 쐈어. 어떻게 해? 괜찮네. 개핀에 가서. 들어갈래 그냥? 잠시만. 눈 닫고. 뒤로 가서. 우리 이거 보급으로 좀 단단해지고 나가면 안 돼. 깜짝파티 좀 해주자. 어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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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어 뭐야? 아 살아. 맞아. 왼쪽 왼쪽 들어왔어 왼쪽. 잡았어? 왜 갔다가 자꾸 죽어요. 깜짝깜짝 놀래는 진짜. 아니 왜 이렇게 많아. 어 우리 밖에 이스가 어떻게 해. 여기 숨어 숨어 숨어. 잠금 해제. 어 열었다 열었다. 열었어 열었어. 차영아 이거 먹어봐 먹어봐. 이거를 다 잡고 올 정도로 맛있지 않아? 아 그러네.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맛있잖아. 아 일단 어떻게 해. 아 편집자님이 몸빨게 하지. 아 주인공 편집자님 됐네 이거. 또 자기 영웅처럼 편집하겠네 이거. 킹짱 멋진 편집자의 세이브로 이렇게 한다고 또. 어 날 너무 잘하셔. 이거 아니야. 나갈래요? 나가요. 오케이 갑니다. 아. 아 얘를 왜 기다리고 있어. 그러니까 이게. 입구가 하나라. 그니까. 별로네. 어떡해. 무서워. 안다만 잡아줘. 옆에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? 아닌가? 안 들렸어. 아 나도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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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도착하게. 아 맞네 봤어? 딜렸네? 와 진짜 큰대다. 와 이게 이 배브는 진짜 안되겠다 근데. 너무 숨을 때가 너무 많다. 내가 위에 대자루 누워 있는데? 아이고 사장님 베개. 그거 베고 있네. 그거 어떻게 잘 만들어봐요.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마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